제우스입니다. 룩띠입니다. 순정입니다. 경우끼입니다. 동그리아빠입니다. 바람입니다. 뇌주리입니다. 네, 통화했습니다. 뇌주리님 오늘 처음 나오셨죠? 네, 반갑습니다. 1%입니다. 연습할 기회를 줍니다, 오늘은. 단칼승부 아니에요. 연습할 기회를 충분히 줍니다. 순정님 그냥 연습입니다, 연습. 화면 조정 시간이에요. 실전이래요. 아니, 연습이라고 가면서 될 것 같으니까 실전이래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실전에서는 단칼입니다. 바람님 출발했습니다. 실전입니다. 더열 정리 들어간 겁니다. 아, 땡입니다. 땡입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실전 단칼입니다. 자, 뇌주리님 과연? 살짝 불안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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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정님 실전입니다. 단칼승부입니다. 땡입니다. 땡입니다. 변제 겨울빛님이 1등입니다. 자, 순정님 실전입니다. 더열 정리 들어갔습니다. 자, 불안합니다. 뭡니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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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뭡니까? 땡입니다. 땡입니다. 더열 정리. 단칼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실전입니다. 동물이 아파. 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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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칼에 올라가야 됩니다. 서열 정리입니다. 땡입니다. 땡입니다. 실전입니까? 아니면 실전입니까? 연습이요. 연습이요? 네. 이거를 지금 꽂으면 안 돼요. 연습입니다. 연습. 겁나게 잘 올라갑니다. 연습. 반칙이에요. 반칙. 반칙. 액션. 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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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실전입니다. 실전. 서열 정리입니다. 오! 오, 성공했습니다. 오! 오! 실전. 실전입니다. 오, 좋아. 이야, 좋았습니다. 실전입니다. 땡입니다. 비슷하네, 뒤. 땡. 땡. 올라가도 반칙이야, 그거를. 아, 이거. 땡. 현재, 승점 1점. 루핀님. 성공했습니다. 현재, 승점 업구. 바람님. 실전. 실전. 땡입니다. 도대체입니다. 멍청대했다, 이거. 이런 대답. 겨울핀님. 현재, 승점 1점. 2점을 향해서 출발. 실패입니다. 출발입니다. 순정님. 출발. 땡입니다. 자, 실전입니다. 간신히 1점 드리겠습니다. 여기 너무 짧지 않아? 거리는? 그러니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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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눈에 안 걸었다니까. 올라갈까, 안 되라니까. 자, 도전. 가깝게 실패했습니다. 실전. 단칼 승부. 땡입니다. 둘 다 땡입니다. 토마스님. 아! 아직 살았어. 여기까지 올라오시더라고. 연습 많이 했어. 연습 많이 했어. 한 번 더. 이 코스는 저체중이 유리합니다. 저체중 우대. 코스 이름은 저체중 우대. 한 번 더 붙습니다. 아직 승부가 둘이 안 났어요. 지금 동그리 아빠하고 순정님하고. 자, 와. 땡입니다. 아, 타는 분이 안 나오네. 순정님 기럭지가 깁니다. 오! 드디어 판결이 났습니다. 결판이 났습니다. 어, 승점 1점. 순정님. 땀 나오는 거 봐. 땀이 그냥 말도 안 돼. 아, 실전. 도전. 승점 없어요, 지금. 동그리 아빠. 땡입니다. 많이 와서 아주 코스가 어려워졌습니다. 땡입니다. 승점 2점. 현재 확보하고 있는 루피님. 실전 들어갔습니다. 오, 좋아요. 오, 땡입니다. 걸렸습니다, 뒷바퀴가. 현재 승점 1점 확보하고 있는 겨울피님. 흔들렸습니다. 땡입니다. 아이고, 여기도, 야. 현재 1점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뭡니까? 어? 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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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점 제로의 바람님입니다. 저거를 지금 엄청 속상합니다. 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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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이 프로가 끝내버릴 수 있는 그런 위기에서 다시 성공을 못해서 2라운드 오! 올라가는 같지만 땡입니다 타고 아까 실패했죠? 또 실패입니다! 또 실패입니다! 서열 정리 한판으로 지금 열기가 뜨거워요 오! 땡입니다 루피님 좋습니다 현재까지는 오! 좋아요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바위를 밟아서 조졌습니다 아 돌탱이! 얘를 밟았어요 아 죽인다 남이 실패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이 팀들은 겁나 좋아합니다 오! 잘 들었습니다 어! 깜짝 놀랐습니다 겁나 좋아합니다 지금 지금 0점입니다 0점 5,000원 3,000원 새로운 코스입니다 19번 코스입니다 5,0,1,1 19번 코스 도전 입니다 실전입니다 비틀비틀하면서 살렸어요 현재까지 땡입니다 깜짝놀랬습니다 산타고님 근데 오늘 똥 말이에요 이걸 또 가볍게 성공을 해버리네요 일로 막았어 이럴 줄 알았습니다 누가 멀리가 납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넘어가면 됩니다 산타고 2점 공동선두입니다 아 잠깐 도핑을 썼으나 땡입니다 땡입니다 그룹 2위 그룹 팽팽한 긴장 속에서 출발했습니다 땡입니다 유아이스 작살납니다 다시 한번 할 수 있겠다 땡님이 연습에는 참 강해요 조금 전에도 이 코스를 성공을 했어요 사실 연습 때는 연습이니까 촬영을 안했고요 지금 승점은 1점 성공하면 2점으로 올라가서 선두권입니다 아у 아직은 사낮습니다 아직은 우우우음 아이 한번 다시 하자 역시 연습에만 강하군요 2차전 들어갑니다. 저는 실패했기 때문에 2차전 잘 빠져나갔습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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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기뻐합니다. 이거 핸드링 반칙이죠? 지금 현재까지? 이거 내리세요. 핸드링 반칙. 1차전의 약하신 바람님. 현재 승점 1점. 안 좋습니다. 핸드링 반칙. 이번에도 또 땡입니다. 손정님과의 게임에서 2대0으로 지고 있는 동그리아빠입니다. 누가 멀리가 납니다. 아까 순정님은 누가 멀리가 납니다. 오! 여기서 더 갔어요. 2대1로 뒤집어 버립니다. 2대1 한 점 따라 붙었습니다. 전원 실패해서 3차전 다시 들어갑니다. 아직은 희망 없어요. 이건 희망 없어요. 제가 볼때는 이거는 삑살이 벌써 난거에요. 저거는 민폐에요. 시간만 끄는거죠. 안됩니다. 저거는 들 수가 없어요. 산타고 선수. 산타고 선수. 오늘 뭐 별로 보여준건 없어요. 아직까지는. 어? 일단은 요번에는 느낌이 좀 좋네요. 그러나 아 좋아요 좋아. 그러나 어? 뭐죠 이거? 뭐지? 어? 이게 뭐야? 이거 약간 야바이 당한 느낌인데? 아 근데 아무튼 성공은 했습니다. 오우. 산타고 현재 승점 3점으로 선두 바람님 드디어 드디어 뭔가를 보여줍니다. 아 승점 2점으로 2위입니다. 아유 2위 아유 네 땡. 아직 안 지났어요. 땡. 아직 찍었어요 벌써. 이제 승점 3점으로 단독 1위인 산타고 서열병리에서 현재 1위입니다. 아직 살았어요. 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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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공동 2위 현재 어설픕니다 지금. 땡입니다. 좋아요 근데. 위치는 좋아요. 오우. 성공을 해버렸습니다. 2대 1로 압성 가운데 누가 멀리가 납니다. 이거는. 누가 멀리 가나. 멀리 가나. 이리夕니다. 안심해 미소. 이렇게 해서 콜가 있나 여기가? 그쵸? 조금 더 났어 조금 더 났어 2대2 독점 아깝다 오늘 어렵게 어렵게 공동 선두를 했는데 어때요? 저는 소감이 연습으로 따지면 제가 일입니다 연습때만 잘하는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앞으로 실전에서 잘해주길 바랍니다 그나마 회복해서 다행입니다 자 시간 갠세히 넘어가고 있습니다 출발 뭐야 뭐야 땡입니다 못 지나갔어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분명히 뒷바퀴가 넘어가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 땡입니다 실전에 조금 약하신 바람님 출발했습니다 찬스입니다 아 어려워요 땡입니다 두 분 다 실패해서 다시 개대길입니다 또 실패입니다 다시 기회 안주겠습니다 액션 안타깝습니다 다시 기회 안주겠습니다 액션 아이고 아이고 성공했네요 성공했네요 간식이 아 어려운 코스가 잘못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산타고님이 서열 1위로 등급을 했습니다 산타고님 소감 서열 1위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회를 못살렸어요 역전의 기회를 네 두 달 동안 더 연습해서 도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